커플룩으로 맞춰줘야 돼. 알겠어. 그럼 내가 너 걸... 1층에 가서... 왜 이렇게 눈에 살기가 있어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. 이제 나의 차례야. 나 고를 거야. 처음에 저런 거 입혀야 될까? 약간 커플룩으로 저기 이거 테니스 스커트 같은 거 입고 좀 더 크게 돼 있는 거 같아. 아니 너무 다 누울 줄 알까? 실험해 볼래 우리? 아니야. 야한 건 안 됐어. 야한 것도 안 됐는데. 아유 지금 눈이 보수적이더라고요. 좋았어. 입을 피겠어. 오빠 나 다 입었어. 나가도 돼? 나와. 아 저 때 긴장되는데. 네. 엄마. 얼렁치네. 어때? 아니 너무 예능 도대체 같아. 어때? 괜찮아. 어때 오빠?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. 치바가 너무 큰 거 같아. 아 좀 맞아. 허리가 얇은 거 같아. 아 근데 이게 엄청 크다. 하의를 딴 걸 입어볼까? 너무 크니까? 이거 두 개가 좀 작아 보이는데? 짧지 않은 걸로. 되겠지? 사이즈. 위에 거는? 그럼 이거. 이거 뭐 파? 너무 파졌는데 이거? 줘봐 줘봐. 입으면 별로 안 파졌을걸? 아니야 많이 파졌어. 노출이니까. 많이 파지면 안 돼. 비치는 거. 비치는 것도 아니야. 자기 섹시 그냥. 남들이 볼까 봐. 아 이거 어려워. 오빠 아니 왜 별로 안 파졌을 거 같아. 한번 입어볼게. 그래. 아니야 파졌을 거 같아. 아니야 별로 안 파진 거 같은데? 아 이쁘다. 잘 어울린다. 아 근데 너무 파졌어. 아 왜 그래. 도와줄게인데 그럼 꼴라 입고 다니지. 저런 꼴이. 아유. 아 이쁘긴 한데.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보여. 내가 볼 때 오빠가 더 많이 보이는 거 같아. 오빠. 아 근데 이게 더 낫긴 하다. 그래 그래 그러면. 오빠 또 단추를 세 번째까지 풀자. 어때. 왜 미치지. 그러면 나한테 시선이 오다가. 어 저 던져봐 하고 이렇게 눈이 갈 거 아니야. 알겠어. 그럼 너한테 가는 거보다. 그럼. 안녕.